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섬마을 선생님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또 여자 다섯 분들만 모셔가지고 신청곡 올라오세요 섬마을 선생님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작은 그런 또 어머니의 분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데서 노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셨죠 올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또 오세요 자 다 오셨죠 자 엄마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자 가수님들 차례연 경례 고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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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 선생씨가 순종을 바쳐 사드리는 종각선생님 서울랑 가질 마오 가질 마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름도 쫓겨가니 섬마늘에 무엇하러 왔느냐 종각선생님 그리운 미별처럼 쌓인 바다에 지금을 앓는 종각선생님 서울랑 가질 마오 떠나지 마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액콜이 하나도 없네 그냥 할까요? 박수 주고 액콜이 없으면 한두 번 다 할까 했는데 자 액콜 크게 액콜 그래요 여기가 마포 아닙니까 이번엔 마포조점 한번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박수 애들 안 올라와요? 아 이거 한다고? 고맙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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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